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이번 총선에서 대전 유성과 천안 아산은 예비 후보들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지역입니다. 현역 의원이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선거의 판세가 달라질 수 있어 눈치 작전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. 이재공 기자입니다. 현재 대전은 새누리와 더민주가 각각 3명씩, 충남에는 새누리 6명과 더민주 3명, 세종은 더민주가 차지하는 등 새누리당 9명과 더민주 7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. 대전 유성과 아산이 가불로 나눠지고 천안은 병선거구가 신설되면 이들 지역의 승패가 전체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현역 의원들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. 15명이 등록해 가장 경쟁이 치열한 유성군은 더민주 이상민 의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. 이 의원이 유성 을로 가서 새누리당 김신호, 이상태, 이정호 후보 중 한 명과 맞대결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왔지만 본인은 아직 선택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습니다. 선거구가 확정되고 유성 국민들 뜻을 묻는 절차가 저한테는 좀 필요해요. 물론 오래 걸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절차가 있기 전에는 제가 미리 어디다라고 공개적으로 표명하기가 진중할 필요가 있거든요. 천안갑 더민주 양승조 의원은 고향 근처인 신설선거구 병출마로 가닥을 잡았습니다. 반면 천안의뢰 같은 당 박완주 의원은 선거구 경계 조정이 어떻게 이뤄지냐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아산의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온양원천 등 구도심이 있는 갑선거구를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. 현역 의원이 출마 지역을 선택하고 나면 현역 의원이 출마하지 않는 지역에서 신인들은 훨씬 더 유리하니까 그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겠죠. 반면 선거구가 합쳐지는 부여 청량과 공주는 2명의 현역 중 새누리 이완구 의원의 불출마로 더민주 박수현 의원만 남게 돼 새누리당 후보 4명 중 1명과 혈전을 벌이게 됩니다. TJB 이재곤입니다. 제작가 현대 방안과 혈전을 벌이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